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태풍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폭풍으로 큰 힘과 변화, 혼란을 상징하는 요소입니다. 태풍이 꿈에 나타날 때는 대개 강렬한 감정의 변화, 스트레스, 불안, 혹은 인생에서 겪고 있는 혼란과 갈등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태풍은 그 자체로 엄청난 에너지를 지닌 현상이며 우리가 꿈속에서 이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강한 감정적, 정신적 변화나 갈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태풍 꿈을 꾸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는 감정적인 혼란이나 불안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직장, 대인관계,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태풍이라는 자연재해로 꿈에 나타날 때, 이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태풍은 또한 변화와 전환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는 인생에서의 중요한 변화나 전환기를 의미할 수 있으며, 꿈속의 태풍은 그러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승진, 새로운 관계의 시작, 또는 인생의 큰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태풍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풍은 또한 내면의 갈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 가치관 등이 충돌할 때 이를 태풍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태풍은 외부의 변화보다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때 태풍 꿈은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을 직면하고, 그 감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태풍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꿈은 불안과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 꿈은 자신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나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실패할 위험이 있거나, 개인적인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경우 이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꿈은 단순히 위협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지에 대한 내적 갈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태풍 속에서 피해를 입는 꿈은 스트레스와 불안에 의한 고통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 꿈을 꾸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문제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불안감이나 좌절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이런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꿈은 내면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태풍을 피하는 꿈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욕망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감정을 반영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너무 크고 복잡해져서 해결할 자신이 없을 때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이 꿈은 또한 자신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능력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꿈 속에서 태풍을 피하는 방법을 찾았다면 현실에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는 꿈은 변화 후에 안정을 상징합니다. 태풍이라는 강력한 자연재해가 지나가고 나서 평온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를 되찾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그로 인해 더 큰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꿈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과 안도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는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를 꿈에서 보는 것에 대해 고유한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들 문화적 해석은 꿈의 의미를 다르게 바라보기도 하며 꿈을 꾸는 사람의 배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동양 문화에서는 태풍이 불안과 갈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해석됩니다. 특히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태풍을 거센 바람이나 위협적인 자연현상으로 보고 그것이 꿈에 나타날 때는 대개 개인적인 갈등이나 위기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적인 꿈 해몽에서는 자연재해나 기후변화가 개인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여겨지며 태풍이 등장하는 꿈은 대개 인생의 큰 변화나 위기의 예고로 받아들여집니다. 서양에서는 태풍이 인간의 감정적 상태나 정신적 충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프로이트와 같은 심리학자들은 꿈을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이나 억압된 감정이 드러나는 장으로 보았기 때문에 태풍을 꿈에서 본 사람은 대개 억압된 감정이나 강한 스트레스,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태풍 꿈이 불안이나 두려움과 관련된 감정을 풀어내기 위한 무의식적인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원주민 문화에서는 태풍을 신령이나 자연의 힘으로 해석하며 이를 꿈에서 보는 것은 신의 의사나 경고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에서는 자연현상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섞여 태풍을 신의 메시지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태풍 꿈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서 신의 인도나 경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풍이나 태풍이 부는 꿈은 추진 중인 일이 큰 문제에 직면하며 진행이 어려워지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여객선을 타고 한 해 도중 태풍을 만나는 꿈 직장이나 사업 도중 뜻밖의 재앙을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온몸으로 태풍을 맞는 꿈 태풍을 맞으며 버티는 꿈은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이나 고난에 부딪히며 이겨냄을 의미합니다. 다만 태풍의 몸이 날아가거나 쓰러지는 꿈은 실패를 암시하는 꿈입니다. 집 밖의 바람 소리 태풍 소리가 들리는 꿈 큰 위기나 어려움이 자신의 앞으로 다가왔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곧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예기치 않았던 태풍이 밀어닥치는 꿈 생각지도 않게 변한간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다. 차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는 꿈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려 고생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며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태풍 폭풍으로 차가 날아가는 꿈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일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일의 진행동력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태풍 폭풍이 부는 속에서도 작업을 하는 꿈 사회적인 권력을 지닌 기관의 압력으로 진행 중인 일이 중단되어 난관에 부딪힌다. 태풍의 집이 무너지는 꿈 집안의 우한이 들끓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된다. 사고, 질병, 불길 등이 있다.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는 꿈 자신의 기반이나 위치가 흔들리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조직이나 단체에서의 신분, 지위가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태풍으로 옷, 지갑, 가방 등 소지품이 날아가는 꿈 태풍 때문에 물건이 날아가는 꿈은 재물의 손실이나 금전적인 손해를 암시하는 꿈입니다. 사업이나 투자에서 손해를 보는 등 돈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파도로 집, 나무, 사람 등이 쓰러지는 꿈 태풍으로 인한 파도로 집, 나무, 사람 등이 쓰러지는 꿈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산 따위를 과시하다가 공변을 당하고 나몰락하게 되며 환난, 고통스러운 일과 관계하기도 한다. 태풍으로 인해 집이 무너진 꿈 집안의 우한이 들고 하는 일마다 꼬이며 실패하게 될 징조 질병, 사고, 불길 등을 암시하는 흉몽 태풍이 불어 무수한 나무가 꺾어진 꿈 자기에게 큰 도움을 주던 사람이 떠나가거나 사망하게 되며 외부의 강한 압력으로 자기의 재산이 없어지게 될 암시가 있는 불길한 꿈입니다. 태풍이 불어 파도가 사납거나 집, 나무, 사람 등이 쓰러지는 꿈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과시하거나 환난과 고통의 상징이다. 태풍이 소멸되는 꿈, 사라지는 꿈 자신을 괴롭히는 걱정이나 근심 등이 사라지며 마음이 편안해지게 됨을 암시합니다. 위기나 고난으로부터 탈출이 될 징조의 좋은 꿈입니다. 태풍이 오는 꿈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큰 위기에 부딪히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또는 옛것이나 오래된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움이 찾아오는 꿈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지는 꿈 가정의 우한이나 불상사가 생기며 불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일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잘 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태풍이나 바람에 몸이 날아가는 꿈 자신의 위치, 신분, 지휘 등이 불안정해지고 위협받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오랫동안 지키고 있던 것들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태풍이나 파도 등으로 집이나 나무 사람이 쓰러진 꿈 능력이나 재산을 과시하다가 봉변을 당하거나 몰락하게 되는 등 환란, 우한 고통이 있으며 사업을 축소해야 할 시기를 암시, 신분이 있는 인재가 외부의 압력으로 사망하거나 재산이 없어지게 됨. 흥먼지 태풍이 불어오는 꿈 외세의 압력으로 국가와 전국이 혼란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국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집이 흔들거리고 태풍 소리가 들리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천재 또는 인재로 귀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다. 우한, 질병, 사고 불길 등의 불운이 닥친다. 국가의 전문자